1. 정글 얘 뺏어지네? 나한테 뺏기네? 정글은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? 정글 오우 저튜브 아이고 미드 둘에 서포트 둘 걸렸네? 벌써 스트레스 많네 이거 아니 멤버가 안 좋다기보다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원챔 한 명 있고 미드 둘에다가 서포트 둘 걸렸어요 그리고 짜증나는게 서로 양보하면서 라인을 조율하고 있어 왜 화합을 하지 이러면 안되는데? 서로 양보를 해주는 이 아름다운 현상이 아니 왜 니들 아니 같이 하자 꼬였으면 이건 아니야 진짜 왜 이거를 서로 양보해주냐고 아크샹 카타구도네 미드는 환장하겠네 행복한 판이네 들어가면 바로 이제 강남가는 판이네 아니 아 잠깐만 X됐다 방금 살짝 묵식했는데 방금 방금 이게 그 손맛이 있거든요 내가 살짝 방금 종료하고 누르기 전에 약간 묵식했거든? 상대방이 다치해서 묵식함인지 내가 이거 다치가 안된건지 이걸 모르겄네 감 많이 죽었네 바로 단번에 알아차렸는데 옛날엔 체크포인트 도달 체크포인트 도달 체크포인트 도달 체크포인트 도달 오 다행이다 아 나 아니다 아아 이겼다 프레이님 누구야? 아 이기신녀 나이스 이거 미드상성 개발났다 이거 급으로 티모 절대 못 이길텐데 어 내가 수찬이가 이기해줬는데 뭐야 이거 어? 또 시작이야? 킴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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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야? 와드야? 아니 어떻게 여기있냐? 애들 와드였나본데? 아니 이거 와드 왜 근데 말 안해줘? 아 좀 성나가는데 이거 아우 이러면 티모도 약간 상종 파괴됐다 아 왜 밀리야 3킬이야 아 왜 밀리야 3킬이야 아 왜 밀리야 3킬이야 못 참겠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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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 체스 아 무긴 실수했네 제압길 먹어서 괜찮다 이게 이렇게 돼? 티모 나이스 아 근데 티모 픽은 개좋아요 이거 그거하고 티빈담이 둘 다 카운터라 저게 버프도 먹었고 허허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 먹어서 돌아갔네 저게 버프를 없냐? 저게 버프를 없냐? 왜 그래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아 아 이러고 서렌트 표하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덫이 있네 여기 아 얌마 여기 와드라고 이 뷽따가 어 존나 센데 이케 잘 굳네 아 마음은 도망치 심장 멈춰드려야겠어 평화가 함께 ㄷㄷ 다행이다 이걸 뺐네 얘 뺏어지네 나한테 뺏기네 아 근데 이거 수성하면 이길거 같은데 우리가 내가 지켜주면서 하면 음 맞ź 으 으 으 네네 .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었어 직스? 왜 못 미우셨어? 아니 싸먹었으면 이겼을거 같은데 야! 나이스! 보석까지 나이스 됐어 됐어 위로하자 잘 봐라 잘 봤다! 잘 봤다! 나이스! 나이스! 안 돼! 더 넓잖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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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수모! 아 손이 살짝 꼬였는데? 아 이거 다 잡는건데 직스님? 어 무긴 좋은데요? 오 직스님 오 직스님 오 직스님 오 직스님 오 직스님 나이스 직스님 나하고 티모만 정신 차리면 되나 이제? 티모? 나이스 공 뺐다 나이스! 소스님 오직! 동생이 오직! 여기! 라인아! 하! 하! 히힛이! 하! 하! 아! 하! 어우 좋아요 농장 버성농장 아 근데 얘 다 코어인데 너무 좋아요 다닐장버섯 다닐장버섯 상대장버섯 저게 억제들을 타고 시야 와 윤회 10캐리 에다가 내 바론 스틸캐리 바론 뺏고 거기서 안 죽은게 컸다 너무 컸다 뺏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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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aison 시연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